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안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니까 안심되죠? 그래서 안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목심, 등심, 채끝 안심까지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부터는 그냥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어느 지역, 어느 부위라는 것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안심까지가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안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타내면 고시의 정의상 장골허리근, 작은허리근, 소요금의 큰 대요근을 절개하고 지방통을 제거한다 그런데 이 장골허리근이라는 말을 잘못 썼어요 이 장골허리근이라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게 맞는 말입니다 대요근과 소요근, 큰허리근과 작은허리근, 장골근으로 구성되며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갖다가 이걸 부를 때 일리오스와스머스 그렇기 때문에 장골허리근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장골허리근이라고 적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장골허리근, 소요근은 대요근을 절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골허리근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을 합쳐서 장골허리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장골허리근, 작은허리근, 큰허리근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농림수산식품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한다고 법 개정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의 자체가 틀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밑에서 뭘 어떻게 맞춰가? 정의가 다른데 이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 정의를 세워야죠 진짜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틀리면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위에 데피니션부터가 잘못됐는데 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그래도 미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수강을 한 적이 있죠 미학 미학 그런 학문이 있어? 예, 있습니다 에스테티크라고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교수님은 참 독특하시고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인데 전 뭐 굉장히 철학을 미워하지만 어쨌든 뭐 학점 받으려고 한 거지 뭐 내가 그런데 학점 잘 준다고 해서 그런데 하루하루를 시험을 대체하는데 리포트를 써오라고 그러는데 동일어로 써오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물론 동일어를 배우기에는 배웠죠 고등학생 때 한 2년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대학에 일할 때 한 학기는 들었죠 웅트, 자크, 대학, 치킨, 스포츠 이런 말들 배웠죠 그런데 리포트를 써오라고 하는데 한 10장을 쓰는데 그걸 독일어로 써오라고 하니까 격보나 뭐라 다 맞추고 하니까 돌아버리게 어쨌든 어떻게 그걸 냈어 제출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의 말씀이 자네들이 뭐라고 쓴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순자가 그거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는데 그럼 이 문제는 그러고 어떻게 해서 자네들한테 학점을 주겠나 순사라도 뭐라고 썼는지 자기도 모르고 썼는데 사실 얼마나 민망하든지 제가 정말 그런 기억이 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잘못됐어요 장골 허리견이란 말은 1, 2, 3번을 다 합쳐서 쓰는 말이라고 일리어 수아스란 말은 수아스 메이저, 수아스 마이너, 일리아쿠스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일리어 수아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소요군, 대요군 소요군, 대요군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이 장골군을 다 합쳐서 부른 말이 장골 허리견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잘못되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되어 있죠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되고 나서 그 뒤에다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정의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대요군, 수아스 메이저 그 다음에 소요군, 수아스 마이너 그 다음에 일리아쿠스 세 개를 합쳐서 장골 허리견이라고 부른다 일리아 수아스머슬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심으로 요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요 밑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 밑부분은 그게 뭔데 싶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돌려서 요런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겁니다 앞에서 보고 왼쪽을 보는 겁니다 앞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요축했는데 요 위에 얹어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채끗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채끗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이 뭐냐 이게 바로 안심이다 이거죠 이게 안심되잖아요 왠지 위치로 안심되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요 안쪽에 있고 안심이다 이거지 안심 비행기 날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얹어져 있는 게 채끗 밑에 달고 있는 게 어떻게 안심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빼서 먹으면 이제 채끗 등심이 되고 채끗살이 되고 밑에 것만 빼서 먹으면 좋은 안심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안심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들보들합니다 잘 잘못만지면 흩어집니다 약간 얼었을 때 만져야지 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숯불에 구워 먹으면요 이번에는 살살 녹습니다 안심은 강춥니다 근데 제일 비쌉니다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돈을 씹어먹는 맛이 이렇게 달콤하거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 환상의 맛을 제공합니다 안심 안심 정말 먹어보고 싶지만 돈이 윈수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이 위에 얹혀져 있는 게 채끗인데 이 윈추 부분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 밑에 부분 사실 안쪽 부분에 있는 이 붉은색 고기 이 부분이 바로 안심이다 이렇게 굵지는 안 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쪽이죠 그래서 안심인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부를 때는 텐더로인이라고 불러요 물론 지역마다 또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텐더로인은 말에 미국에서 쓰기 때문에 미국식만 쓰면 근데 벌써 보십시오 텐더로인 아니야 로인 중에 허리 근육인데 허리살인데 네 허리살인데 텐더 러미 텐더 러미 뭐 이렇게 할 때처럼 텐더로인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러미 텐더 어때 텐더로인 부드러운 허리살 얼마나 부드러우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뭐 UK 영국 쪽에서는 필레라고 브로우에서 온 거죠 필레 그래서 T로 발음은 안 하고 여기서 T로 발음은 브론 T 뒤에 있는 글자를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필레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소아스 메이저 머슬 대욕은 그 다음에 소아스 마이너 머슬 소욕은 소아스라는 게 허리라는 뜻이거든요 소아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리아쿠스 말씀드렸죠 이 세 개의 머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짝을 기드랗게 하나 날아간 게 소아스 마이너고 그 밑에 이렇게 붉은 물처럼 있는 게 소아스 메이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일리아쿠스인데 여기 보면 일리아쿠스 장골 장골에 얹혀져 있다 그래서 요번에 골반을 골반에 힙본 이루는 장골에 얹혀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쏙 당겨져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일리아쿠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말하는데 요번에 장골이라고 그러는데 장골 왜 장골이라고 그랬더니 창자 장자로 쓰더라고요 정말 정말 의외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창자 장자로 쓰더군요 일리움 이스키움 퓨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퓨비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장골 치골 이렇게 좌골 안 하는데 이때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창자 장자로 쓰더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창자뼈에 얹혀진 근육 뭐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서 이걸 또 엉덩균이라고 바꿨어요 아니 이게 이게 왜 엉덩근이냐고 골반 위에 윈쪽에 안쪽에 있는 건데 엉덩이는 골반 바깥쪽에 있어야지 튀어나온 게 이게 왜 엉덩균이대 어 참 이게 정말 나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다시 고치자는데 또 시간 걸려요 부수고 다시죠 왜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도 정말 사명감 아이고 그런 거 정말 사명감도 아니에요 말을 이상하게 엉덩균 엉덩균이 무슨 말이야 엉덩균이 주위에서 해야지 히프를 말한다고 그러면 이거 배 아니라니까 배 아닌데 왜 엉덩균이라고 이름을 바꿨냐고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세 개는 맞춰서 어떻게 일리오 일리오 앞에 거 일리아쿠스 따하고 더하게 소아스를 따서 일리오 소아스 또 아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전에 고치가 좀 잘못됐다 하는 얘기 여기서도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스 마이너를 보면 진짜 마이너니까 얇게 지나가요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40% 50% 정도에서는 이게 없는 사람들도 있고 메이저랑 합쳐져가지고 확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길게 내려가는 부분 이 부분 이 밑에 부분입니다 마이너의 밑에 부분에 이게 소아스 메이저 소아스 메이저 이제 이게 윗몸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할 때 이게 소아스 메이저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리아쿠스는 일리아쿠스 위에 얹혀져 있는 거 이거 엉덩이냐고 이게 어떻게 엉덩이냐고 앞쪽인데 그분들은 그 엉덩이가 앞쪽에 있나 그 양반들은 그 엉덩이가 그 뱃속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말을 그 공식명체로 이걸 일리아쿠스 엉덩이라고 박근하셨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뭐 내가 한 일하니까 알았었더라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서 일리아쿠스와스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시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안심을 보게 되면 홀 텐더로인을 보면 얼마나 부드러우면 텐더로인이란 말을 섞였어요 부드러운 허리살이다 이런 식으로 막 금리하게 덮여있고 꺼내서 보면 정말 심란합니다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걸 좀 다듬어야죠 이게 바로 일리아쿠스입니다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일리아쿠스 그 다음에 마이너 같은 경우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아마 이 정도가 마이너 아닐까 싶네요 밑에 전체를 나머지는 소아스 메이저가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를 마이너만 구분해 놓으면 이런 식의 끈처럼 별 본품 없이 생긴 게 소아스 마이너고 그 다음에 소아스 메이저는 그 밑에 있는 거 그에 이제 근막을 더듬으면 잘라내고 이거 일일이 다 칼로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 깎아 놓은 것처럼 돼버렸죠 지방 덩어리 제거하고 근막 제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 무를 깎아 놓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리아쿠스만 하면 큰 동어리 하나 떨어지는 거 이게 다 더한 거 다 더한 게 전체적인 홀 텐더로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더로인 그러게 되면 뭐 저희 뭐 한국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그냥 뚝뚝뚝 덩어리로 썰어서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보통 그렇게 먹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말씀된 대로 이렇게 뚝뚝뚝뚝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걸 갖다가 텐더로인 메달리온 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 진짜 메달 메달 동메달 금메달 메달처럼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식의 요리를 텐더로인 메달리온 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썰어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요리하면 그걸 갖다가 샤또브리앙 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샤또브리앙 샤또브리앙 샤또라는 말이 캐슬 영어로 성 성과 수원성 도성 이렇게 할 때 샤또 그래서 프랑스 와인루에 보면 샤또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캐슬 어느 지역 지역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성 위주로서 이렇게 지역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죠 그래서 브리앙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샤또브리앙 그래서 그 밑에 요리사가 이 가운데 부분만을 요리를 해서 아주 뭐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리사의 모시는 분의 이름이 샤또브리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끝에 부분 끝에 부분에 이제 필레미뇽 이렇게 불러야 되죠 필레미뇽 왜 이렇게 불러요 필레트 미그농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이제 불어로 요리해야 되니까 불란서에서는 요 앞부분만 또 요리해서 아 이게 정말 맛있어요 하고 먹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샤또브리앙 요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안심의 이 가운데 부분이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리한 거죠 센터컷 비프 텐더로인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안심의 고기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낮으면 이렇게 퍼지고 모양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돌돌 말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동그랗게 좀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부분이 하여튼 샤또브리앙이다 브리앙이라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이게 부르니까 발음을 안 해서 샤또브리앙 그 다음 이제 필레미뇽 미그농 미그농 이게 뭐냐면 귀엽다 예쁘다 영어 표현으로 fine이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예쁜 필레 안심 부드러운 안심 좋은 안심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필레미뇽 자 그래서 요거는 끝에 부분이다 요 앞에 부분 스몰 랜드 텐더로이드 요거 보니 필레미뇽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어 뭐 이런 쪽에 하다보면 티본 스테이크란 말이에요 와 흔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 티본 아니 세상에 뼈 중에 T자로 생긴 뼈가 난 지금까지 생각을 해봐도요 그래서 불과 사실은 요거 동영상 만들기 전까지 티본 스테이크가 뭔지를 몰랐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고 어제까지 한번 먹어봐야지 용기를 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이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말 제 머릿속에는 T자형으로 생긴 뼈가 없거든요 세상에 어디 뼈가 T자형으로 생겼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아 어디 버텨보라 해 데이가 없어요 억지로 뭐 저기 어 감자탕에 감자탕 먹으면서도 제가 내 생각에 맞죠 T자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하고 그런데 정확한 T자가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T번 스테이크가 어디인가 하고 상당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할 겁니다 T번 스테이크는 션로인 스테이크라고도 부르고 또는 썰로인 뭐 이렇게 여기 앞에다 붙이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엉덩부분을 또 어떨 때는 썰로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T번 스테이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그런데 바로 이 채끗입니다 채끗하고 안심이에요 이게 어느 부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버티브라 컬럼이고 바디입니다 이게 트랜스버스 프라세스입니다 트랜스버스 프라세스 그러니까 채끗을 제대로 세워놓은 거죠 항상 소가 있으면 정면에서 보고 왼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이게 채끗입니다 이 부분에 튜브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안심이 됩니다 안심 다시 슬라이드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보세요 보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트랜스버스 프라세스가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는 건데 그걸 왜 이걸 T번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런 형국입니다 비행기로 비행기 날개에다가 그래서 위에 것만 떼면 채끗 밑에 것만 떼면 안심인데 이거를 통으로 같이 이걸 통으로 바로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서 통으로 자른 거예요 채끗하고 안심이 들어가게 같이 섞여서 있게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짬짜면 같은 거예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자 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얇게 한 팔씩 썰어낸 거야 그러면 여기 날개 윗부분에 가서는 윗부분에 가서는 이게 채끗이 붙고 윗부분에는 안심이 붙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엘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엘본이라는 표현은 이게 아마 만들어낸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식 표현에는 원래는 없다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엘본 스테이크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떻게 엘자가 되나 싶지만 이런 식의 엘자입니다 이런 식의 엘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위에 이 부분은 이 그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채끗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심이죠 안심이 막 시작되는 부분이죠 필레민형이죠 안심의 머리부분 근데 이거를 따로 팔면 따로 팔면 이게 안심 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채끗이 되는 건데 이걸 같이 팔아 그것도 뼈가 붙은 상태로 붙은 상태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엘본이라고 팔기도 하고요 T번은 그러면 어떻게 T가 되는데 싶으면 그 밑에 부분 하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엘본은 이 앞에 부분에서 쓴 것이고 중간 부분을 설게 되면 에이 빗돌이 되는데 중간 부분을 설면 그걸 T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럼 어떻게 T가 되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T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T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윗부분이 채끗이고 이 밑에 부분이 안심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안심이 좀 더 두툼하게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이지만 여기가 샤토브리안 정도 되겠는데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채끗도 먹고 어떻게 해야 안심도 먹고 어? 꼼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한 판으로 서로 먹는 거 이걸 T번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든 걸 T번 스테이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음? 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처음에 알고 나니까 아 그런 거야 하고 제가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L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L자가 되고 위에 가서 채끗이 있고 이 그림을 연설하십시오 밑에 안심이 막 시작되더라 그래서 남은 버텨그레 바디 바디하고 트랜스포스 프로세서를 이어가지고 어떻게 L번이라고 부르고 T번이라는 거는 바디하고 스피노스 프로세스 스피노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이게 바디 부분이죠 여기 스피노스 프로세스 바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행돌기 이 부분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T번이라고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채끗도 먹고 안심도 먹고 여기서 보면 채끗도 먹고 안심도 먹고 근데 그것보다 더 하단에서 썰어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두툼한 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두툼한 고기 어떻게 안심이 이만큼이 붙어있죠 안심을 크게 보실 수 있죠 이만큼에서 커졌다가 그 다음에 아주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된 거를 포토하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토하우스 이거는 뭐 옛날에 뉴욕주던가요 그래서 포토하우스라는 술집에서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파니까 너무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집이 너무 맛있다 고기가 위에도 한다고 밑에도 한다고 나오니까 안심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채끗도 상당히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먹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티본이 되는데 티본 스테이크 중에서도 이 고기가 안심이 두둠하게 붙어있는 걸 갖다가 특별히 볼 때는 포토하우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앨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포토하우스 스테이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만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배열이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가 L T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가 T 포토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T 그런데 뭐든지 다 채끗도 먹고 안심도 먹고 채끗도 먹고 안심도 먹고 그중에서도 당연히 L본 같은 경우 가격이 싸겠죠 T 포토하우스가 당연히 가격이 비싸죠 왜 두툴만 살고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짬짬이 없는 생각하니까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위아래를 다 같이 먹는 거야 이거 한 판을 그걸 갖다가 T본 스테이크라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백 스테이크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홉백 스테이크에서 T본 스테이크를 팔길래 보면 어이구 T본인데 마찬가지로 아시죠 이렇게 해서 T자다 이렇게 해서 T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구워놓고 보면 정말 먹은 일스럽죠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스피노스 플러스가 있고 이 바디를 이어서 이걸 T자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스 플러스가 지나가니까 아홉백 T본 스테이크다 T본 스테이크 이렇게 또 서로면 그럴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이 더 붙으면 이 밑에 부분이 더 커지고 나면 하단부에서 쓴 것은 포토하우스 그 다음에 상단부에서 쓴 것은 L번 그 다음에 중간부에서 쓴 것은 T번 T자 형태가 나오니까 또